신랑이의 동물 내가 한지 모르겠어요. 아니 지금 로밍 캐릭터도 있는데 락모로 비하자 지금 강모로 그리고 있어. 그럼 한 번 우리끼리 콘텐츠 해도 될 거 같아? 강모를 자기만의 버전으로 그리는 거야. 그리기 싫은데? 그리기 싫은 비주얼이야? 아 꽂혔다, 꽂혔다. 이런 거 한 번 꽂히면 끝도 없거든요. 저기 다 빤보라! 앞머리 그려주려고요. 애기 때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. 비니가 탈 쓰고 있는 거잖아요. 이게 헤어라인이 안 하고 있잖아요. 원래 헤어라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이렇게 해야 앞머리죠. 그쵸? 오! 장.. 장.. 강모? 밑에는 누구예요? 비니. 비니가 뭐예요? 어떻게 그래?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? 영어난 뜻이다! 조크야? 조크? 아.. 바로 찍어야겠다. 야옹어! 형이 그렸어요, 강모? 아니? 강모 너가 그린 거 아니야? 글씨가 세림이 형인데. 왜 세림이 형이 그리고 갔나 봐. 아.. 그런거 아니야? 제가 기린이에요. 저는 알은데스. 양반보이 드리고요. 양반보이 드리고요. 방에서 에어폰 쐬면서 먹고 오고 보다. 이거 양반보이 좀.. 어 이러셨다. 건강한 거 같아요. 그냥.. 준비 되겠다. 오잉? 짜잔 거 같아. 내가 걸렸냐고. 이게 딱 그 코너 있더라고요. 파격 세일 약간 그런 것처럼 있길래 하나 집어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. 입이 잘 터가지고 이번에 하나 사봤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P.A. P.O.S.A! 안녕하세요. 크루즈입니다. 유식아였습니다. 1V2 was set. 너너부터 시작할게 너너부터 시작할게 와라와라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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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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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3, 2, 1, GO!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볼까요?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왜 이렇게 했냐고? 머리 왜 이렇게 했냐고? 너도 그래? 너도 그래? 어, 나도 그래? 어둠기 때문에? 특효 큐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, 네. 우리 함께 빼신 분들은 연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함께해 주세요. 오오오오. 우리 함께해 주세요. 게. 크로. 담바나. 담바나. 크래비티. 담바나. 담바나. 깨끗어. 바다만 봐도 말. 말 걸기만 해도 말. 얼굴이 뜨거 부끄러투한 불이라도 난 것처럼 머릿속에서 마 떠돌려 네가 마 부풀어 맘이 이걸 어쩌지 꿈에서도 자꾸 보여 심장이 미쳤나 봐 펌팬 펌팬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다 입고 그랬어요 졌는데 사달라고 했지 전 이겼죠 아니 내가 푸딩 쪄가 아니었어 디저트 난 고급 디저트였어 푸루야상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감사드린다 푸루야상이 보내주셨어요 고급 오벤또 어린 밥 야 이거 밥을 푸는 게 아니었어 나한테 다 먹을 수 있어 푸루야상이 주신 푸루야상! 주신 푸루야상! 고급 오벤또 오벤또 푸루야상 이따다기마스 푸루야상 혼또니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혜연이 콘서트 간 발이 심하스 푸루야상 오카게데 엄청 좋아하네 푸루야상 엄청 좋아하네 푸루야상 이따다기마스 푸루야상 엄청 야사치 푸루야상 엄청 귀여워 푸루야상 오벤또 근데 이거 다 주신다?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간장 어딨다 다녀? 드레싱은 거 같아 드레싱은 거 같아 간장 어딨어? 응? 드레싱 같은데? 푸루야상 이따다기마스 게임에서 졌는데 먹는다 내놓아 맛있는데? 넣어 맛있네 여기 맛있네 음! 푸루야상 혼돈이 야사시 나도 먹어 아니 이건 푸루야상에 보내준 게 아닌데? 뭐지? 먹지 말아야 돼 먹을 거잖아 너 먹지 말아야 안 먹을게 말 걸지 마 맛있어 이거 뭐지? 무? 뭔가? 깍두기 같아요 무가 있는 거 맛있어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다 야키 니꼬? 아니? 야키 내꼬 으흐흐 오호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? 음 이건 뭘까? 난 모르는 건 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eat this? 이건 뭐야 성민아 돈까스야? 귤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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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여기에 간장을 뿌려? 여기에 간장을 뿌려? 아니 이걸 여기다 여기 밑에 샐러드 있어 이걸 여기다 너 먹었어 이미? 응 다 뿌려? 어 난 다 뿌렸어 근데 좀 짤 수도 있어 야 괜찮아 밥을 많이 먹어도 돼 나 으흐흐흐흑 이거 맛있어 라나나나나나로 롤롤루 롤롤루 mellan롬롤롤루 orte 음 이건 이 음! 세컨드 바이트! 음! 여기서 간장 넣어야겠네요. 뭐야? 너 첫 번째야? 저 첫 번째예요? 준빈 거의 마지막 선수를 했는데. 갑니다. 드디어 일본 콘서트 지금 시작! 5분 전 안 뜨고 있는데 뭔가 일본에서 첫 공연이라 그런지 또 느낌이 색다르고 떨리진 않네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, 노, 개, 커, 설! 보디취와 헤비 데스! 전화가 나면 안 뜨거워 헤비 데스! 헤비 데스! 거기에다가! 뭐야? 안 콜 하고 올게요. 경민아 보여줘 봐! 열기가 뭔지... 부수고 오겠습니다. 아 부수는 거 아니다. 나 뒤로 갈게요. 저희 LED 뒤로 갈게요. LED 뒤로! LED 뒤로! LED 들어가는 중. 열기! 엑소! 예! 예! 오케이 다시! 처음한다는 마인드로! 아니 아니 아니! 스테이지에서! 첫 시작한다는 마인드로! 첫 시작한다는 마인드로! 처음이랑 마인드로! 처음이랑 마인드로! 아! 저 처음이 왜 너무 마인드로! 진짜 했어? 아니 안 했어! 왜 근데 처음 왔다는 마인드야? 아 몸이 살짝... 피곤한 거 같아! 몸 리프레쉬! 몸을 리프레쉬! 몸을 리프레쉬지! 그냥 프레쉬지! 프레쉬 프레쉬! 프레쉬! 몸을 리프레쉬해 빨리! 왜 리프레쉬! 원래 몸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! 정신이 그렇게 안 느끼면 그렇게 하자! 어? 형이 저런 마인드로 할 줄 알아? 어? 형이 저런 마인드로 할 줄 알아? 근데 형이 너무 웃겨! 칭찬! 그룹 따라 한 번! 모든 일이 그런 마인드로 하는 말이야! 내 앞에서 할 패브를 치다니! 나밖에 없어서 쳤어! 나밖에 없지? 나 없었어... 안 했어... 난 우근이 얼굴만 보면 행복해! 나 우근이 얼굴만 보면 행복해! 랩. 라운드 2, Let's go. 각자 애교를 하는 거예요. 알기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아! 뭐지? 아, 뭐? 방금 누가 사온 거 아니였어? 누가 사온 거 아니였어? 방금 제가 약간 노래 한 번 가지고 요네즈 캔시 님의 레몬 오 맞아? 진짜 정답! 뭐야? 이걸 알아? 나는 진짜 누가 기다리나 이런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원진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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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 팀에 있어? 저기 뭐 팀 도모다치 동작본도 알간 깨졌어 하지 말래 남이 나테 남이 나테 됐습니다. 이거 해줘야 되는데. 엘바다, 엘바입니다. 딥 비하이더가 궁금하시죠? 저희가 제한시간 안에 가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바지 자크는 올렸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네, 바지 자크 올렸고요. 그리고 옷 넣었고, 인이어 나오고, 신경고, 아, 난 첫 번째. 바이. 자, 난 첫 번째. 오, 우빈. 항상 첫 번째. 아니. 나, 희불. 아까는 형 봉사에서. 나도 항상 상의권. 최영은 항상 첫 번째. 뭐? 첫 번째. 내 얼굴? 아니. 왜? 왜? 내 얼굴이 항상 첫 번째. 오늘 페이스는 항상 첫 번째. 어허허허허. 유투. 돈 이그 넣어야 돼. 유투. 헬라 라스트 인사람이야? 원진. 원진은 웨이스레이트. 저희 크래미트의 유행원입니다. 원진은 항상 늦게. 진짜 오늘 인생에서 땀 제일 많이 흘리게 돼. 빨리 부탁해요. 무대로 들어갈게. 무대로. 에이. 저기 마이크. 우리. 있지. 아이스. 러비티. 장신의 눈에. 키비가. 키비다. 키비다. 아름다워. 예쁘다. 아름다워. 예쁜lerin. 유oku시나? 아름다워. 태 Mann Taot Wasiko prophet 시 hebben. 오늘 강사가 CarrataSeed. 진짜? 수학생 많은데. gemeinsam 안 돼. 아, Teoe on Earth Site sola weapon. 언급이كن의 눈은 충돌rieく 나와. 어휴가 하이 이 마주 아 저번에 흘뻤자 끝! 네일이 화이팅 하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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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내놔면 안 하고 끝났다 너무 좋아요 이틀을 하루 만에 산 것 같아요 화이팅! 그게 진짜야 보석 뭐야? 진짜 맛있다 아스파르 보석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파이크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오! 안 돼 안 돼! 아! 아! 고맙습니다 왜? 하도 없어 다시 또 다시 형도 안 지웠어 왜 예전님이 때려면 버렸잖아 형 예전님이 때렸어 맛있다 야 맛있다 나는 맛있다고 니나랑 없는 거 아! 늦어먹게 준다 마이도 안 돼 마이도 안 돼 마이도 안 돼 잘 찍는 거 알아가지고 왜냐면은 맨 입으로 안 해주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 나 찾아봤어 맨 입으로 안 해줘요 아 지금 근데 내가 플래스틱 하나 더 해가지고 의지치로 보여줘 아무것도 안 보여줘 키면 보이겠지? 하고 착각했는데 깜짝 놀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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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차 공연 스타또 스타또 먼저 legitimacy 같은 2회차 공연 1회차 공연 여기 를 constitutions 뮤직 스타트 러비티가 좋아하네요 오늘 그랑프리네요 귀여워 블루 랭컬 랭컬 1분 나왔어요 1분 나왔어요 2분 나왔어요 어제 벌칙으로 소품을 끼고 타이밍을 했잖아요? 2시 타임은 안 틀렸는데 저녁 타임인데 선글라스를 탔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홍합지도 어떻게 하느라고 타이밍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낫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신 오늘은 다이빙이 아니라 우와 여보가 다이빙 다 괜찮은데 다이빙할 때만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제 마이크를 차고 인이어를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이어를 차고 이 마이크를 차면 이 안에 선이 껴서 귀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인이어를 나중에 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관자놀이와 관자놀이랑 관자놀이랑 블렌나를 엄청 모르네요 생각보다 오래 끼고 있는 몰이 너무 좋아요 마침 제가 옷이 예쁜데요 옷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뭐라 해야 되죠? 큐빅이랑 보석이 많이 박혀있고요 원래는 기장이 더 길었는데 제가 좀 자르는 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셨습니다 이거 볼게요 콘서트 이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 픽입니다 짜잔 너무 이거 손수 수제로 바르셨대요 장우 씨는 너무 예쁘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선출력을 안 들여가지고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되게 저도 정확한 정확한 제 마음을 다 담은 거 아니에요 좀 그거를 되게 쉬운 단어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밖에 얘기 못하답니다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또 왔을 때는 더 제 진심을 지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돌아올 것 같고요 되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직접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공연입니다 진짜 화분해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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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도 다 쏟아 놓고 그냥 계속 쏟아 놓고 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마지막 공연 뭐 좀 무대 하다가 보기의 불편도 모르고 막 모습 딱히 하고 나왔는데 근데 피가 난 거예요 손으로 닦았어요 하고 뒤번 보면요 뭐예요? 아니 너무 나리들이 두 번 볼 수 있는 게 좋지만 진짜 중간 텀 같은 게 엄청 긴장이 풀린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근데 살이 확 피곤해 지금 곡 수는 콘서트보다 덥지만 이거를 두 번 하기 때문에 콘서트보다 덥다 엑스테이지 갈기 써도 돼요 근데 언제? 더 힘들다 이제 중간에 쉬는 턱까지 써 조금 더 피로만 있자 기간 정도 그래도 러비티 두 번 보고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며칠 거 이럴 citizens 정수rid 갈 길 이 곡은 또 다른 나를 그려 색칠한 빈 눈에 감아 건지지 않아 더욱 자극적이게 난 속여 빈 빈 빈 빈 난 모든 색을 한 대로 그려 oh yeah 빈 빈 빈 그냥 속여 우리의 손에 빈 빈 빈 손을 그려 빈 빈 빈 도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뭐해 뭐하니 이 짜 이건 아니였다 나쁜 도모답지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우빈 형 애정 한 번 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고! 밀고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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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와윽아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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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목해 줘? 우리 사시는데 could you break it? 세, 너... 나..나도 안 해... 아... 위에 안 해... 아... 저기에 있는 거... 잠재요... 아, 저기에 있는 아이였다,아... 한 마디 일을 거잖아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그래서 진짜 잘생겼니? 그래서 누구? 그래서 누구? 그래서 누구? 그래서 누구? 누구? 누구가 제일 멋있었지? 민아 박수 너의 생활을 잘하네 베스트 베스트 아社会生活가 와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다인고 최고의 답변 이틀 동안 4번 공연은 힘드네요 마지막 공연은 이제 앵콜만 남았는데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 이제 어 뭐야? 어 뭐야? 아프지도 않다니까요 상처 많은 무대 이거 무대를 하면 이렇게 더 사랑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오늘 이제 앵콜까지 마무리 잘하고 2022년 일본에서 공개하는 팬 콘서트 잘 마무리하자 한 번 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을 봄 좀이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유롭게 이렇게 안녕 마지막 일본에 와서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본의 러비티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의 지 고급하시면서 지상호 오브이테이네 도움드리 로비티 로비티 매치한 매치한 가이수기 만나네 만나네 마이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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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기 고마워요 저희 굿즈입니다 저희 굿즈입니다 나의 미국 장면 틀어놓은 굿즈인데요 이게 너무 이뻐 어디갔어? 이게 너무 이뻐요 화이트 러비티 러비티 로고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블랙은 크래비티라 좀 그리고 러비티가 더 좋아요 이 로고가 더 좋아요 근데 저 로고 이쁘긴 하다 그래서 흰색으로 스텝했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나는 까츠 생일이야 나는 나는 다는 거 아니겠어 되게 부드러워요 떡이 아닌데? 떡이 아니야? 떡인데 떡이 아니야 그래 나는 아니 모르겠어요 어쩐지 떡이 아니더라 나한테 뭐 이상한 거 먹이려고 형 먹었어 근데 뭐 먹었어 둘 중에 아내가 모찌인데 그것도 인절미 떡이네 근데 아내가 모찌 식감이 아니지 않아? 응 고냑? 아니 고냑은 고냑 거잖아 아이가 아 그래요? 건강한 건데 고사리로 어떻게 이런 식감을 낸게 고사리라고요? 내가 아까 급식이 아니 급식이래 밥에 밥에 고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런에게 이 음식 먹어봤을까 해서 엘런아 이거 뭔지 알아?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려주려고 고나리라는 거야 그랬는데 옆에서 온 지 고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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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이상으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고 또 오고 싶습니다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다행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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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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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